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계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어요 주인공 우리 이설화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지고해요 한양방송 세월 지연한 사랑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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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제 노래 잊을 수 없어요 다수 이스라엘 인사 올리겠습니다